XSFM입니다. I, D, W, K 그하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혹은 코드가 만든 친구 같은 말들에 감지되는 동일성의 욕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상황과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의 말입니다. 지난 6주간 무인과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소양에 대해 이야기한 듯 하네요. 2021년 두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모럴 컴뱃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지금은 앉아있습니다. 네, 하지만 광고를 말씀드리고 사라질 거라서 지금은 할 말이 없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핸드워시와 오리 논속도 역시 빅그린,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빠스티 체리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광고를 짧게 들으신 다음에 모럴 컴뱃 마지막 시간 확인하시죠. 확인하시죠. 오래 걸린다고 화내면 안 돼요. 화나면 싸우시고요. 저랑. 그 다음에 화해하면 됩니다. 싸움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닿을 방법이 없다고. 그렇죠.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부분.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안. 이 얼룩돌. 무슨 술을...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때엔 반려세제 클리빈.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XS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XSM을 경유해서 노트북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요. 노트북 구입 시즌입니다. 노트북 구입 시즌인가. 시즌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항상 이 광고를 읽고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난 노트북을 언제 샀나. 주로 8월 말쯤 하셨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어렵게 확인했다. 유피디님의 노트북 구입 시기에는 노트북이 너무 비쌌고요. 그랬나 봐요. 저 때만 해도 아카데미 세일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지금부터 3월 초까지 노트북 구입 시기고 또 이 타이밍에 태블릿 PC도 많이 팔리고요. 그렇답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요즘에는 인강 때문에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노트북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액세스몰을 경유하면 최대 20% 할인되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디서 소문내지 않는 것이 좋은 쿠폰. 저희가 이게 유출되어서 곤란한 적이 있었죠. 네. 깎아주니까 당신만 깎아 사세요. 그렇습니다. 널리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유출되면 곤란할 정도로 좋은 쿠폰입니다. XSFM2E 숫자 2 XSFM2 레노버 쿠폰코드를 입력하시면 가능합니다. XSFM 숫자 2 LENOVO입니다. XSFM 숫자 2 LENOVO 쿠폰코드를 입력하시면 가능합니다. 전통의 싱크패드 아이디어패드부터 요가 강사보다 더 유연히 꺾이는 편리함의 요가 북 왜냐하면 완전히 반대로 접히니까요. 그렇죠. 요가 강사가 그렇게 인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가 강사는 반대로 접혀도 키보드가 안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반대로 접히면 키보드가 썩 들어가요. 키보드가 안 먹는 기능이 있어요. 요즘은 다른 회사들 노트북도 2인원 노트북들도 그게 되는 것들이 덜어 있긴 있던데 저는 약간 한 번도 안 싸워서 궁금하긴 한데 윈도우 태블릿의 세상은 어떤가요? 게임할 때 아주 좋고요. 그리고 다른 태블릿들이랑 마찬가지 저는 iOS 태블릿하고 윈도우 태블릿밖에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네. 하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iOS하고 마찬가지로 그 태블릿용 앱에 많이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안 써보면 그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iOS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iOS나 안드로이드의 전용 태블릿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겁죠. 노트북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건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세로로 잘 서 있어요. 잘 서 있습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모든 라인업이 레노버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20% 할인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을 확인하세요. 액세스몰밖에는 안됩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에디터. 빠염. 싸우면서 얻는 교훈 정해놓기로는 모럴 컴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은혜 무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무인 가문의 자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2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이라고 그냥 들었을 때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뭔가 체르니 바이앨 같고 배우면 할 수 있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거의 모든 기술과 기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어렵다. 실패할 확률은 언제나 있다. 이건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과도 같죠. 그럴 듯한 계획일 뿐이에요. 얼굴을 맞기 직전까지. 닥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어떤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단어로 시작합니다. 비인격훈련법 혹은 동물훈련법 이 단어만 들으면 저는 감정적으로는 얼른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세 식구인데 66%가 사람이고 33%는 개거든요. 저희는 50%가 사람이고 50%가 고양이인데요. 그래요? 네. 더 편중돼 있군요. 동물적으로. 동물이 더 편중돼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뭡니까? 동물훈련법이란. 동물훈련법은 정말 싸워도 해결이 안 될 때 써볼 수 있는 비법이고요.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사람은 언어라는 닫힌 프로토콜로 싸워요. 언어는 매우 무궁무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언어라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우리는 동물과 함께 살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언어 바깥의 언어로 대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언어를 모르니까 제 언어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신호와 기호들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잖아요. 서로 배우고 어찌 자찌 지금 우웅하는 건 무슨 의미? 지금 월 하는 건 무슨 의미? 왜 내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지? 매번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언젠간 나도 배우니까. 동물훈련법은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친구랑 싸우면서 제가 어떤 습성 때문에 친구가 화를 돋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습성이냐면 싸우다가 제가 몰리거나 당황하거나 그러면 머리를 뜯는 버릇이 있어요. 옷에서 보풀을 뜬다거나 친구 옷에서 보풀을 뜬다거나 싸우고 있는 와중에 덮고 있는 담요 보풀을 뜯는다거나 그러면 친구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전 제 지인 중에 그런 습관 제일 무서운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떤 거요? 유리창을 닦아 시작하기 시작해요. 유리창을 닦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화가 나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유리창을 막 닦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들이댑니다. 유리창까지 아니어도 어떻게 저희 마을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불편하시면 바닥을 닦는 사람들은 많아요. 손으로 이렇게 먼지를 닦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부부싸움 하면서 바닥 닦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이거 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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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뭘 뜯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친구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회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런 습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침팬치의 그루밍 습관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게 뭡니까? 침팬치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회복을 하고자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의 몸을 그루밍하는 서로의 몸에 털을 가르면서 벌레를 잡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는 행동이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친구야 화내지마 이거를 말을 안 하고 몸에 붙어있는 털을 뜯어주고 싶다거나 보풀을 뜯고 싶거나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 사례로 얘기할 것 같으면 회복을 시도하는 건 맞는데 회복을 시도하는 게 맞는데 시도하는 타임이 너무 빨랐군요. 잘못했군요. 잘못했고 이게 말로 대화를 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미 동물적인 그루밍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 입장에서는 너 지금 뭔 짓이야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일 외교다. 한일 외교는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양국이 모두 독립국이 된 이후에 싸웠다가 화해하고 싸웠다가 화해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화해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내부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죠. 맞아요. 지금이 어딜 들러부터 타이밍 잘 보면서 회복해야 되거든요. 타이밍 잘 보면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화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동물적인 반응이 있다. 나는 침팬지스럽다. 화났을 때 말씀하시면 더 혼나고 주먹을 부르고 차분해졌을 때. 차분해졌을 때. 야 있잖아. 화를 하는 사람한테. 지금 싸워지 않고 너 지금 내가 침팬지 같고. 침팬지 영상 보여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거 하는 건데 말이야. 역시 타이밍을 잘 봐가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있는 동물이 습상해서 관심을 갖게 봤는데 이 동물 훈련법의 응용은 이거예요. 싸워봤자 소용이 없는 싸워도 고쳐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집안일 같은 경우.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이나 부인이 맨날 빨래를 그냥 왜 뭐여 보지. 뱀 허물 벗듯이 벗고 그냥 간다거나. 바지 벗은 모양. 그대로 놓고 가는데 이게 걸리는데 맨날 말을 해도 바꿔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쳐요. 이럴 때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라보다 약간 전략의 대상일 것 같은데 동물 훈련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립불가 행동기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행동기법. 행동기법 중에서 두 개가 동시에 할 수 없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는 짖는 거와 저는 개를 안 키워서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해요. 짖는 것과 안자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래요. 시켜본 적 없습니다. 네. 시켜본 적 없죠. 그리고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죠. 앉아서 짖자가 앉아 있다가 짖으려면 서요. 내 발로 서서 짖죠. 그렇기 때문에 앉는 것과 꼬리를 내리고 앉는 것과 짖는 걸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이게 양립불가 행동이에요. 적어도 타이밍이 겹치진 못해요. 동타이밍에는 안 나와요. 앉은 다음에 짖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훈련을 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개가 짖어서 옆집화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한테 짖지마. 짖지마. 계속 그러면 더 짖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앉아를 잘 훈련시키면 앉아가 되게 잘 돼 있으면 짖지마가 아니라 앉아를 하면 짖는 걸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양립불가 행동을 시키는 건데 그럼 짖지마가 아니라 앉아를 시키면 짖는 걸 멈추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도 양립불가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행동 하나를 더 개입시키는군요. 개입시키는데 그 개입을 하면 다른 행동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가스 점검 검침원이 오시면 싸우는 것과 동시에 못해요. 동시에 못해요. 물론 좋은 예는 아닙니다. 내가 싸울 때마다 가스 검침원으로 따로 연락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싸움이 그냥 멈춰져버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저는 자꾸 할 수 없는 것만 떠오르네요. 바퀴벌레가 나오면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바퀴벌레 잡아줘. 그렇다고 필요할 때마다 헤이 조 이러면서 바퀴벌레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저는 청소년 아이들하고 상담하거나 치료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는 건데 애들이 화가 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이고 갈등 상황이고 지금 놔뒀다가는 큰일 나기 직전이에요. 이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떨어뜨려요. 저 좀 주워줘.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줍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 방향을 바라봐요. 떨어진 순간. 왜냐하면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날아가거나 뭔가 떨어지거나 하면 그거에 주의를 주의 집중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것에 주의가 확 바뀌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건데 싸우고 있다는 것은 되게 감정이 보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일은 뭔가 날아가거나 뭔가 떨어지거나 큰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그곳으로 그것을 쳐다보거나 줍거나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싸우고 있던 그 에너지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는 군공항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랬다가도 비행기가 지나가죠. 그럼 나 거기를 보고 있어요. 지휘관의 입장에서 보면 군기가 풀어졌죠. 그런데 보게 돼요. 이게 뭐랄까요. 신병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나는 자극이라 감정상태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난 지휘관은 맨날 보던 비행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맨날 보던 거니까. 경험 차이. 경험 차이. 이거 어떻게 극복하나요. 다른 거야죠. 그럼 날아가는 걸로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어려운 거죠. 계속 연구해야 되네요. 연구해야 되네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이 예측 불허한 것일 때 에너지를 싸움을 어떤 갈등을 갑자기 뚝 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끊어지면 다시 그렇게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에너지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도하진 않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되게 사람들이 회의 시간에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바깥에 무지개가 있네. 창밖에. 그 사람 누군가가 저기 무지개 있어. 그럼 다들 같이 어머 무지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무지개 좀 보고 돌아왔는데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양립불가 행동을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상담을 올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아침에 빨리 씻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거울을 계속 보고 있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울을 계속 보느라고 지금 빨리 씻고 입장치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도 어른도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져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를 내. 그러니까 이게 계속 패턴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저한테 데리고 와서 얘한테 거울 보는 습관을 없애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심리치료의 숙제가 아니거든요. 거울을 안 보게 한다는 거. 이건 습관의 문제잖아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죠. 거울을 보는 것과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거울을 보면서 양말을 신을 수는 없죠.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만질 수는 있겠지만 거울을 보면서 동시에 할 수 없는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양립불가 행동기법이죠. 누가 나를 계속 귀찮게 해. 귀찮게 하면 그 귀찮게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엇을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준다거나. 책에 나왔던 예는 이런 예예요. 남편이 이제 부인이 요리를 할 때마다 남편이 와가지고 옆에서 보라보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날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남편이 옆에 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식을 부엌하고 가장 먼 곳에 두면 남편이 간식을 먹느라고 옆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고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반려동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 훈련 기법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돌고래를 춤추게 하고. 사실 돌고래를 춤추게 하면 안 되는데. 돌고래를 춤추게 하고. 돌고래 사육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법이에요. 어떻게 사자로 하여금 동그란 불 속을 들어가게 하냐. 이런 것들이 이거를 안 하고 저를 할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드는 것이 동물 훈련 기법이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의 강화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강화 기법. 강화 기법. 강화는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걸 행동을 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고 상을 주고 동물 훈련할 때 그렇게 하죠. 뭔가 조금 잘하면 그때마다 생전 한 마리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쉽게 말해 조작, 매니퓨레이션 이런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릴 수 있는데. 다시 처음에 무인이 들려주신 사례로 돌아와야 돼요. 평생 출근할 때마다 바지를 팔자로 벗어서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무슨 기법이라도 써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10단계까지 올라가니까. 그리고 싸워봤자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왜냐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습관 문제이거든요. 이건 습관과 패턴과 평생 싸우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이때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는 거고. 그때 반려동물에게 하는 것은 보상과 강화죠. 보상과 강화죠. 당근과 채찍인데 우리는 더 이상 채찍은 쓰진 않아요. 당근만 쓰죠. 당근을 쓰는데 잘못 쓰면. 저 20년 전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채찍 기법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아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채찍 기법을 선호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아동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구속 몇 초 동안. 이런 거 가면 세상에 저게 뭐야. 이제는 채찍 기법을 쓰지 않아요. 강화 기법을 쓰죠. 강화 기법을 쓰는데. 여기서 강화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강화시키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행동 패턴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꾸만 또 이해가 떠오르는데요.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 그러지 않았는데. 너 공부해 그랬더니 청소년 자녀가 짜증을 낸다 쳐요. 그러면서 부모가 생각하는. 아니 쟤는 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해야지. 공부를 하라기만 하면 짜증을 내냐 할 텐데. 사실 짜증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짜증이 나는 이 패턴이 학습된 경우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랑 사귀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자동화가 되면서. 반복은 늘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내가 사실 원하던 거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반려동물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빵 터졌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개처럼 고양이를 훈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 하면 손을 얹으면 먹이를 주는 이걸 훈련 계속 시켰는데 어느 순간 보니 고양이가 나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먹이를 먹고 싶으면 간식을 먹고 싶으면 손을 내밀더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동물 훈련시킨 게 아니라 동물이 사람 훈련시킨 거예요. 고양이는 더 유능한 협상가죠. 고양이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원하지 않는 거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는 쟤는 왜 저러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강화와 보상은 실패하기 쉽네요. 매우 쉬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하시지만 정말 사랑과 정성과 예리함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기법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관계에서만 섬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타인을 이런 식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시 바지를 납작한 원통 모양으로 벗어놓는 우리 집 식구로 돌아와 보자고요. 저희 집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언젠가부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기분이 풀릴 가능성보다 내가 그 불편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충분히 열심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라는 것 같아요. 없어졌고 정리됐으면 그게 고맙다고 표현이든 무슨 표현이든 간에 칭찬 한 번쯤은 하고 지나가는 게 더 예의 바르고 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의 있는 모습은 아닐까. 강화가 필요할 때 강화를 해주는 것. 꼼꼼하게. 못 그러는 부모님 배우자, 룸메이트 많아요. 맞아요. 새끼 이제야 조용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건 나쁘네요. 잘못이네요.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려서 바지를 개서 옆에 놓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우리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드디어 옷을 개는 습관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니까 동물훈련법은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상당히 인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상대방 했을 때. 동물훈련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돌고래가 점프라는 걸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향해서 올 때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고등어를 주지 않아요. 칭탄도 잘 안 해줘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득과 섬세한 칭찬과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평화와 같이 산 사람의 어떤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 생각하고 이 동물훈련 기법은 늘 쓰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동물처럼 본다는 것을 좋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늘 그렇죠. 늘 그래요. 그러면서 30년, 40년 동안 똑같은 걸로 싸워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30년, 40년 동안 똑같이 싸우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커피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드시기 싫어하는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커피를 마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커피를 안 마셨으면 그게 빨리 끝났을 텐데 엄마가 억지로 마시게 하는 거를 한 모금 드셔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이 방법을 쓴다면 커피에서 한 단계 물러가 있다거나 아버지가 클리어한 사인을 줬으면 변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50년 동안 같은 걸로 싸우시더라고요. 우리 동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서커스단이 코끼리를 묶어놓는 방법이잖아요. 어릴 때 묶어놓으면 똑같은 무게로 묶어놔도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5cm짜리 벽이라도 쌓아놓으면 그걸 넘어가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지 말고 나는 쌍화차를 먹으면 안 될까? 이 한마디를 못해서 늙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느니 보상과 강화를 해보는 것이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대중적이고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리는 이 5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영혼을 내걸고 너른 전장에서 룰을 다 지켜가면서 싸울 만큼 모두에게 그렇게까지 진심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찍 죽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조건을 내주고 진심으로 지켜봐주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 강화를 하는 건 사회에서 늘 흔하고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겪는 것은 매일매일 보는 건 직장이죠. 이게 됐으니까 고맙다.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고생스러웠느냐. 힘든 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동료나 상사가 물어봐준다. 칭찬해준다. 그러면 강화가 될 거예요. 정부가 어떠어떤 걸 안 하고 있어가지고 시민단체가 혹은 야당이 반대를 했다. 정부가 이걸 했다. 그러면 치아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어떤 공무원이 이런 걸? 혹은 어떤 의원이 이런 안을? 그런 거 진짜 안 하죠. 그죠? 어떤 지자체가 어떤 조례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좋아졌구나. 그런데 긍정적 강화는 우리가 얘기했던 데 답이 있네요. 지켜보려면 상당히 성의가 있어야 되네요. 매우 성의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 게 바뀌다니 고마워라. 그런데 그건 진짜 고마운 일인데 고마운 거 알아보려면 꽤나 열심히 해야 돼요. 함정이군요. 이것도. 이것도 좀 어렵네요. 진짜 열심히 봐야 되고 제가 아까 그 예를 들었잖아요. 아이가 거울을 잠깐 보느라 학교에 늦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가족이 불화가 돼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에 사실 이거를 강화 기법을 쓰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강화를 하고 있는지. 사실 강화는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강화 기법을 쓰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다 서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부분을 강화하느냐. 저 사람의 짜증을 강화하고 있는 거냐. 저 사람의 불만족을 강화하고 있는 거냐. 저 사람의 행복과 만족을 강화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상대방이. 맞아요. 그냥 좀 그만뒀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쟤는 안 하냐 이러면서 싸우는데 열심으로 갖고 정성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고등어 한 마리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불평불만인데 왜 저쪽이 먼저 바뀌기를 나는 희망하고 혹은 계속 떠들고 있지. 계속 떠들고 왜 안 바뀌냐고 불평불만과 나중에는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이러는데 그러네요. 긍정적 강화더러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평상시에 부정적 강화를 일삼고 앉았나요. 아마 그럴걸요. 부정적 강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화를 내므로써 또는 짜증을 내므로써 상대방한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미치는 영향 그 사람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까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까놓고 보지 않고 너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니라고 혼자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면 뭔가 강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되면 또 지나가요. 해결되면 지나가요. 그럼 해결되면 당연하지. 그러면 또 자기 간성대로 다음번에 모티집 자체 그거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족모티 다 일찍 죽어요. 본인이 불행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새로 배울 단어는 축지법입니다. 네. 축지법. 왜 이런 걸 집어넣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무술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어디 쓸 수 있을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요. 네. 이 책에서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게 흰띠로 들어가서 검은띠로 나옵니다. 네. 흰띠로 나와서 검은띠로 나오고 도장에 들어가서 일단 도복부터 메고 싸우고 그다음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 싸움판을 나오는 이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축지법을 언제 썼을까 되게 기회를 노렸죠. 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싸움의 기술에서 최고의 정수가 축지법이랍니다. 네. 축지법은 이런 부제를 갖고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 싸우다가 많은 거예요. 싸우다가 다른 프레임으로 가는 것인데 프레임의 변화, 내가 보는 어떤 관성,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패턴 이것을 넘어가버리는 건데 이건 정말 고수의 길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해하면 성공했다 하겠습니다. 제가 축지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책, 이 싸움의 기술 책에 저한테 영감을 끊임없이 주는 저희 아버지 진정한 무술인이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진짜 최고셨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아빠한테 막 와다다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엄마를 지그시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서 눈에 희날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 눈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손을 앞뒤로 보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간이 좀 안 좋구나. 우리 간에 좋은 거 좀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닥터하우스가 할 말. 저 아버지 이게 약간 무술과 침술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화가 제어가 안 나서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싸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 헛소리나 하면서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이 닥터하우스 얘기를 왜 했냐면 진단의학의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잖아요. 보고 있으면 상관없는 데서 해답을 가끔 찾죠. 집 수색하러 들어갔다가 이 곰팡이는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은 사실 싸움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걸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왜 고급으로 갈수록 어렵냐면 성의의 레벨이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러네요.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난 너와 이걸 해결하고 싶어. 라는 의도가 가득해야 간경변을 알아보죠. 그렇죠. 더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저한테 영감을 준 거긴 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축지법은 프레임의 변화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세상을 쥐어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바뀌었구나. 지금 룰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익숙한 이 세상의 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라면서 당황하고 화가 나고. 그럼요. 복잡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부 기자들이 속이 편하죠. 온 동네에서 마스크 왜 써야 되냐고 성질내는 진상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다 나오니까. 이 사람들 기사만 써도 하루가 배부르거든요. 돌아가면서 쓸 건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굴러가지 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를 또 파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승질나. 그냥 승질나요.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것이 더 이상 들어먹지 않을 때. 그럴 때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이 챕터를 쓰면서 들었던 떠올랐던 이미지는 절벽인데 절벽에 우리가 서 있고 절벽에 땅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지 않고 왜 내 땅이 무너지고 있지 라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뛰어내릴 때 착지할 곳을 알고 뛰어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나는 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내가 시각 분석이 좀 되는 사람이에요. 땅을 딱 봤더니 생존 확률은 17%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상황은 어디 있지? 다 빵이래. 그럼 그때는 뛰어내려야죠. 뛰어내려야 되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는지 뛰어내렸을 때 착지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뛰어내려서 어딘가 착지하거나 물에 뜯다 떨어지거나 이게 생존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들어먹지 않고 내 세상의 룰이 맞지 않고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내가 알고 있는 룰을 벗어 던지고 뛰어내려서 다른 곳에 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연인들끼리의 싸움에서 그 절벽을 얼굴에 쓰고 나오는 표정을 이제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지나가다 딱 보면 그 표정을 내가 20년쯤 전에 했을 표정을 딱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허허 이런 이걸 어떻게 해 절벽이구만. 절벽이구만. 끝이구나. 여기서. 다른 해법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오는 좌절감. 네. 그럴 때 있어요. 그러느니 어딘가로 갑자기 순간이동 해야 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뭡니까 이게 대체에 여전히. 아주 쉬운 예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히 싸우는 문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설거지 때문에 싸운다 쳐요. 네. 너는 왜 설거지를 안 하니. 너는 왜 하니. 이게 설거지니. 왜 설거지를 했는데 싱크대를 안 닦았니.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우 매우 많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설거지 싸움이 아니라 왜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커집니다. 커져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왜 지금까지 하는 너의 마음속의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너는 그렇게 배웠냐부터 해가지고 그 집안 문제가 되고 커져요. 내 마음속에 풍계리를 남겨둬요. 굳이 여길 열어줬는데 어딜 다른 데를 보려고 그래. 지금 그냥 설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이 떠오릅니다. 북한의 입장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게 커질 때 과감하게 싸움의 장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설거지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뭐 그릇을 다 없애고 식판을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그릇 하나만 쓴다든가. 아니면 설거지를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식기세척기를 산다든가. 헬퍼, 식기세척기, 식판 등등. 식판 등등.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든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틴바 등등. 프로틴바. 아예 과격한 방법을 쓰는 거야. 이불을 다른 걸로 뭐가 있을 거야. 이불을 안 개는 것 때문에 문제. 너는 왜 이불을 안 개냐. 이불을 개야지 사람 성공한다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저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불을 왜 개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 이불을 꼭 개야 되는 사람이 이불 때문에 계속 싸운다 쳐요? 저는 혼자 살 때 침낭을 썼죠. 바로 그거예요. 이불을 없애는 거예요. 스스로와 싸우다가. 침낭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었습니다. 침낭으로는 연애를 할 수가 없어서. 침낭 연애할 수가 없죠. 침낭을 열어야 되는데. 들어와 따뜻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축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너지는 땅에서 뛰어내려서 착지하는 곳이 꼭 좋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리스크를 걸어야 할 때. 리스크를 걸어야 할 때.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착지법은. 내 땅을 바꾸는 거죠. 내 땅을 바꿔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그 곳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례예요. 결국 성패는 성의에서 갈립니다. 성의가 없이 똑같은 방식을 취하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드려주신 사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설거지 문제로 뭐 5년을 싸웠다. 그랬을 때 이제 둘이 막 열심히 싸우다 말고. 식기, 세척기 살게 내가. 라고 했을 때. 저쪽이 회피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그건 눈치를 보면서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로 진짜 힘들었는데 나를 이해하려고 뭔가 리스크를 걸고 다른 시도를 해보는구나라고 상대방도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약간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다른 싸움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싸움에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선택지가 다 0%에서 1%라고 생각하면 글루가 하죠. 지금 내 땅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땅은 무너지는 걸 붙잡고 있을 땐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점프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때 그 고유의 싸움이 있는데. 다른 예로 이런 친한 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생수통을 누가 가냐. 이것과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예로 이거 생수를 없애고 그냥 수돗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을 끝까지 해보지 않고 여러 가지 옵션을 충분히 재지 않고. 그래 우리 생수 마시지 말자. 그냥 수돗물 마시지 뭐. 그릇 다 없애. 이불 쓰지 말고 침전하지 뭐. 이러면 되게 화가 났어요. 그건 축지법이 아니라 이중구속이죠. 이중구속이죠. 이중구속이네요. 그건 이중구속이에요. 정말 내가 침낭을 쓰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렇게 나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어쩔래.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비겁한 방법이고. 충분히 여러 옵션을 했는데 전혀 답이 안 나올 때는 상황을 바꿔서. 상황을 바꾸고 땅을 바꿔서 그 문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쟁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해석도 힘들면서 웃는 것이 이제 사측 노무팀입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고 무인은 못 들으셨으니까 무인을 위해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내가 자영업자인데. 오늘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나의 고용인은 저 플랫폼의 사장님인가? 아니면 오늘 나를 부른 손님인가? 그런데 사장님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다는 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사측에서 유리하게 보험도 안 내주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시비가 많은데. 그 길은 안 가봤지만 그러면 고용보험을 전국민한테 확대하는 건 어떨까? 하고 리스크를 확 저봅니다. 청와대가 올해 그걸 했죠. 우리 지난달 스타카데미의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노동법을 그냥 전국민이 적용받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모두가 여기저기 현장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고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거 다 안 됐는데 여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 다른 고유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지루한 싸움은 그만둘 수 있을 거예요. 이 지루한 싸움은 그만두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싸울 수 있겠죠. 때로 그런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가 사회와 싸우는 거든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 거든 지금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를 매니플레이션하는 손이 혹은 환경이 있는 건 아닐까? 그 환경을 깨보면 어떨까? 맞아요. 맞아요. 좋은. 여기로 넘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나고. 맞아요. 주차 문제로 폭력사고가 발생합니다. 주차장을 늘리는 공사를 합시다라고 집주인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집주인한테 항의를 한다든가 계약서를 새로 쓴다든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해봅시다. 멀리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 멀리 돌아 안 가죠. 왜? 나는 그만큼 내 집을 사랑한다거나 내 주사 공간을 사랑하지 않거든. 충분한 성의가 부족하다. 충분한 성의가 부족하고 또 나와 너의 문제로 국한돼서 얘기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나는 너 때문에 이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이 되니까 그게 더 쉽네요. 그게 더 쉽죠. 시스템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너와 나가 좀 합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예에서 거울을 너무 오래 봐가지고 계속 늦어서 갈등이 생긴다? 거울을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세면대 위에 거울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런데 거울을 쳐다보지 말라가 아니라 거울을 안 보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환경을 바꾸는 방법도 사실 가장 빠른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긴 해요. 전세에서 신혼집이 전세였어요. 저는 그때 그것을 알기 싫다가 한 주에 한 번인가 두 번 밖에 방송을 안 했고. 널널했어요. 집에서 살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을 해놔도 아내가 늦게 오니까 밥이 식어요. 퇴근하는데 1시간에서 4시간 반이 걸리니까. 녹초가 돼 있어요. 일찍 잡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싸우기도 자주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싸워도 답을 못 낸 채로 피곤해서 잘 것 같아. 맞아요. 피곤하니까. 그 고민을 몇 개월간 하다가 냈던 답은 월세를 내도 좋으니까 회사 근처로 가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실로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해결됐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때 제가 그렇게 설득했었거든요. 이러이러한 문제. 피로. 지하철에서의 피로. 어쩌고 저쩌고. 나쁜 일들.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 이거를 반전세로 가서 이 정도 월세로 막는 건 아주 좋은 소비다. 이렇게 설득했었거든요. 다른 나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아주 운 좋게 안착했어요. 기억났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에요. 사실 이게 상황을 바꾸면 이 전 상황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이게 이제 축지법의 방식이고 축지법은 위험이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지만 지금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창의적인 능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창의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싸움에 임할 때 우리는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내가 이기거나 네가 이기거나 이런 양립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데 축지법인데도 그렇고 다른 여러 방법도 그렇고 이 양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타협안을 내자고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철들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철들었다고 말하느냐가 사람의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타협안을 낼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철들인 사람 같아요. 축지법은 그때 쓸 수 있네요. 그 정도 경지에 올라요. 그 정도 경지에 오르고 충분히 많이 싸운 후에. 나는 네 손을 붙잡고 결국 이걸 해결하게 될 거야. 그리고 손잡고 점프. 할 것이다. 점프를 했는데 쟤는 죽고 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점프해야죠. 그렇죠. 짠. XSFM입니다. 화이트.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렸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진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광고를 듣고 왔고요. 오늘의 마지막 시간.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병법에서 막 말을 따옵니다. 행동할 때는 질풍처럼 빠르게. 서행할 때는 숲처럼 고요하게. 침략할 때는 불처럼 앙성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진중하게. 숨을 때는 어둠처럼 안 보이게. 움직일 때는 우레처럼 거세게 하라. 자, 이제부터는 정말 전법에 대한 얘기예요. 유일하게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싸움을 이기고 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손자병법 편에 들어가 있죠. 이 책의 대부분 내용은 사실 싸움의 기술이지만 싸우지 않는 기술이기도 해요. 싸움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싸우려면 정성껏 싸우는 방법이고. 맞아요. 그런데 손자병법 편 한 10페이지 남짓 여기에서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관계를 일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싸울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 걸죠. 때로 걸죠. 그전에는 대부분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관계를 일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잡고 싸우는 거고 손을 마주 잡고 춤을 추듯이 싸우는 건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관계를 걸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책의 부제가 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인데 사실 관계 싸움을 통해서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손자병법 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존엄성, 나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걸고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와, 이거는 진짜 고소의 영역. 물론 누구나 한 번쯤 하실 수 있습니다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잃기로 혹은 잃을 가능성이 충분한 어떤 선택을 하기로 그럴 때가 사면서 많지는 않지만 혹은 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자, 그렇게 좀 문제가 있죠. 관계를. 그런 경우 말고. 매번 관계를 거시는 그런 분 말고 관계를 지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사실 놓아야 될 관계를 놓지 못해서 끝까지 가다가 내가 굉장히 다치는. 더 망가집니다. 더 망가지고 더 이상해지고. 놓을 땐 놔야죠. 사실 놓지 못하는 이유가 관계 안에서는 내가 놓았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는 그 사람과 그 관계가 주는 달콤함과 안락함과 기쁨과 안정감 이런 것까지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가 있고 희생해야 되는 게 있고 놓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사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잡고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놓기로 마음을 먹으냐면 그런 안락함, 달콤함, 편안함까지 놓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증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과 폭력과 사랑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좀 되게 놀랐고 알랭도 보탕 얘기하시면서 MC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호칭은 처음입니다. 네. 말이 이상하네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동의합니다. 아까부터 단어 선택은 하수인 것으로. 단어 선택은 제가 진짜 약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통해서 나와의 사랑을 증명하고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내 편임을 스스로한테 증명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용기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한테 줄 필요가 있죠.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 남을 보호할 수 있고요. 네. 맞아요.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사실 스스로한테 굉장히 적이 되기도 쉽고요. 나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내가 딴 건 몰라도 약쟁이랑은 친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나를 지킬 능력이 없거나 나를 버리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고 두 발을 땅에 탁 디디고 어떨 때는 싫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필요한 능력이 이런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주는 그것이 없어도 나는 온전하고 나는 나 자체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게 필요하고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별과 단절의 후유증이 길다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죠. 이별과... 당연한데... 네. 네. 그런데 평생 곱씹으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남은 인생한테 큰 잘못이죠. 아,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한테도 좀 잘못이고 그렇잖아요. 늘 그늘이 있고 막 네. 그리고 맨날 노래하고 막 노래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별하는 노래들을 보면 진짜 좀 느끼시는 가사들이 좀 많아요. 그게 이제 10대들이 좋아하는 가사에는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집착은 하고 성의도 있고 방법은 모르고 그걸 노래하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네. 나이 먹어서는 그런데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 스스로를 지킬 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훈련을 사람들한테 시킬 때가 있어요. 뭐냐면 싫어요라는 말을 가르치는 건데 싫어요라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상담해서 그냥 연기일 뿐인데 연기일 뿐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싫어요라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싫어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싫어요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임과 방송을 하면서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평소에 싫어요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를 거의 못해요. 살면서 기억에 남는 노가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그것 빼고 확실한 노를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미디어 일을 하면 노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서 그만큼 노를 못해요. 그런데 나의 역할 역할극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상인이 되면 어떤 역할극을 하고 그 역할극이 갖고 있는 언어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역할은 예스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은 노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역할극이 있는데 사실 노를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앞에서 노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손자병법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얘기의 핵심은 정말 노를 할 때 어떻게 노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싸우듯이 할 필요도 없고요.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싫어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단어가 맞나요? 제가 뭐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말을 흐리거나 높일 필요 없는데 많은 이게 남녀 차이가 되게 심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노를 되게 불편해하고요. 또 싫어요라고 말하고 끝에 흘리거나 웃거나 목소리를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처럼 얘기하다거나 그래서 말이 이상해요. 분명히 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에 웃는다거나 아니면 힘을 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연습을 시켜요.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디고 그다음에 가슴에 소리를 울려서 그러니까 싫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간 소리로 싫어 아니야 안 할게 그리고 끝내는 거 근데 끝에 싫어 안 해 뭐 이런다거나 아 싫어 뭐 이런다거나 웃는다거나 이러지 않게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방법을 하는데 어려워요. 남자분들은 훨씬 더 많이 보는 경우는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요. 굳이 화를 낼 필요 없는데 그건 더 문제네요.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고 나는 너와 이것을 안 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 상황에서 약간 흥분한다든가 몸에 힘이 들어간다든가 싫어서 싫은 그냥 나는 너를 싫어해 이런 말을 하는 아 맞다. 그 싫은 건 다른 거군요. 싫고 또한 싫어. 나는 너도 싫고 네가 하는 행위도 싫고 네가 하자는 것도 싫어.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그러합니다. 미래의 이 방송을 들으시는 후손 여러분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겹치고 만나고 그러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나는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와 관계를 끊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보다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런 관계 끊어야 될 관계가 많다라면 내가 좀 사람을 사귈 때부터 좀 잘 골라야 되지 않나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의연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절을 선언하는 사람은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존경스러워요. 물론 내가 철이 덜 들었다면 아직도 생각하면 부하가 침이 오르고 지가 뭐가 잘 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반대로 스스로를 잘 지켰구나. 나로부터 그래본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단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단절을 했는데 그 순간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냈던 모든 에너지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 그 사람한테는 좋았을 리가 없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던 관계고 처음부터 싸웠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성들인 관계였고 마지막에 그 힘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내 몸으로 다시 흡수하는 이런 과정 같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켰고 내가 내 편이었고 내가 내 친구였구나. 우리가 꽤 많이 놓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1인칭 시점에서 보이는 게 너밖에 없다 보니까 너를 위주로 헤어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를 걱정하면서 해보면 이게 경우에 따라 좋은 일인데 저도 그런 경험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이거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구나. 이것도 다 확률 싸움이겠습니다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본 결과이겠죠. 노력을 하지 않고 싸워보지 않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싸우고 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될 경우는 나를 지켜야죠. 너무나도 유명한 손자병법의 대목 중에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책 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략가든 정치인이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승률이 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실패한 관종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는 아는데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승률이 절반이에요. 근데 승률이 절반이니까 흥행은 돼요 또. 그래가지고 인기는 있어요. 전 이 책에서 그 내용이 정말 오랫동안 곱씹어보게 되고 아직도 곱씹어보게 되는 내용이 그건데 승리는 상대한테 달렸지만 이기고 지는 건 상대한테 달렸지만 지지 않는 건 나한테 달렸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남의 책 독후감처럼 말씀하세요. 네. 남의 책 독후감 맞습니다. 그 손자병법을 그렇죠. 손자병법은 싸움의 기술을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내용이 나오는 얘기인데 스포츠에서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말 고수들끼리 싸움 정말 금메달리스트끼리 싸움을 보면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수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49대 51로 지면 뭐 울 수도 있죠. 그때 울 때는 아직 경기의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에 나오는 인데 그게 아니고 그 감정을 빠져나오면 또 기분 좋아하죠. 네.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49대 51이니까. 네. 최선을 다했으면 그러죠. 근데 1대 99로 지면 내 탓이 크죠. 그렇죠. 네. 단판 경기가 아니더라도 시즌을 치르는데 똑같은 프로들끼리 올해 꼴찌를 했는데 내년에 리빌딩이 될 것 같은 팀이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완패하는 건 내 문제. 그래서 그 요즘은 이제 관람문화에서 레드넥이 이제 증지를 내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졌어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많았어요. 근데 그 본인이 패배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옆자리 옆에서 응원을 하는 팬의 입장에서 야 저 팬은 스스로 계속 패배하고 있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스타들을 보러 와가지고 저도 결국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문장은 그겁니다. 이기는 건 내 운이 많이 따르는데 그러죠. 지는 건 내가 관리할 문제 지는 건 나한테 달렸고 패배는 내 영역 안에 있네요. 네. 패배는 내 영역 안에 있고 싸우려고 작정을 한다면 싸우기 전부터 패배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싸워봤자 소용이 없는 경우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의식이 많거나 그런 상태에서 싸우면 나는 계속 피해자일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정말 싸우게다가 작정을 하면 손자방법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이기고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이기고 싸운다는 것은 내가 패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싸우거나 내가 진 사람의 멘탈리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이 싸움에서 자기를 싸우면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놓지 않겠다. 이런 강한 멘탈리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싸우겠다고 작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기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무인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레날린 정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싸워야지 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병장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암허가 없어요. 이길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그거는 싸움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특히나 패배를 나중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자기 자신한테 꽤나 무책임한 일이 있군요. 관계에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관계 내 싸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보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싸움은 다 이겨놓고 하는 거다. 이 세상 사는 이야기를 어떻게 6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시간 했는데 참 많은 많은 것들이 남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화합도 있고 접근도 있고 아우라도 있고 단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승패도 얘기했습니다만 끝인사 대신 끝인사를 겸하여 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도망가는 겁니다. 정 안되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싸움에 일단 들어가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러서는 게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손자 병법에 이어서 우리가 영감 받을 수 있는 게 36개 도망간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다스린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도망은 어렵지만 하고 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선택이라는 걸 나이 먹고부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택이에요. 끝까지 싸우는 건 취해서 하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 표현이 되게 좋네요. 멈출 수 없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경우들 있죠. 옛 문사들이 자꾸 그걸 멋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싸우기 시작하면 멈추기 되게 어려운데 멈추게 하는 그 에너지가 더 많이 들거든요. 내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게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관성과 싸우기가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냥 관성 따라 하는 게 쉽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싶고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다가 멈추고 심지어 후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어르신이 산책을 길게 하는 이유가 그걸 멈추는 거 힘들어요. 멈추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싸움의 최고봉은 사실 멈추는 거 그리고 지금이 아니다 그러면 후퇴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싸우다가 멈추는 거 힘들지만 사실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 같고 멈추면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이 싸움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 얘기를 하면서 제 2책 초반에 나오는 친구와의 싸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지금도 싸우냐. 친구랑 저는 2단계예요. 싸우다 말아요. 그거를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로 우리가 되게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이 있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언제나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배워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성이 있으면 때로는 나도 상대도 힘이 덜 들어가게 싸우기도 할 수 있다. 그 선택지 중에는 당연히 도망도 있겠죠. 도망도 있죠. 왜 도망가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병법서에서도 야차 안 되면 지금 피해가 더 클 것 같으면 도망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도망가면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도망가면 되게 못난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싸움하다가 도망가면 진짜 진놈 같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런데 화와 두려움은 언제나 붙어있는 형제들이라 무기가 날카롭다는 건 별일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정도를 나타내요. 그럴 수 있네요. 인류의 두려움이 쌓여서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당연히 핵무기보다는 중단이 어렵고 현명하죠. 어렵고 현명하죠. 아까 칼 칼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싸우면서 칼뿐만 아니라 방패를 들이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날카로 칼로 찌르려니까 내가 방패를 들이민다고 하지만 사실 방패로 마저도 아파요. 그럼요. 좋은 수비는 상대에게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싸움의 기술의 최고 본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략한 이야기 중에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있는데 용기를 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싸움을 안 하는 게 있다는 것이 싸움을 배운 지난 6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수칙을 다 지키면서 지금은 심지어 우리 XSFM 스튜디오에 아무도 없고 저랑 무인만 있는데 했어도 사실 원칙대로 하면 제가 제주도에 가서 녹음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맞아요. 수도권 놈이 거기 가는 게 더 이상하니까 욕먹어요. 딱 두 번 뵙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애써 봤습니다. 음 팟캐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정말이에요? 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놀라셨죠? 그래도 청취자가 주변에 있어서 네. 정말 놀랐어요. 제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알실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콕 집으면 그 옆엔 그 알실 청취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간 들어주신 여러분들 많이 감사드리고 본인, 무인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얘기한 게 절반도 안 되잖아요. 네.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싸움의 기술. 이거 부재도 검색 걸리나요? 모든 싸움은 사랑이야기다. 정은혜 무인의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서점에서 사셔도 되고요. 엑스스몰은 안 팝니다. 정은혜 무인 2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하네요. 뭐 이러다 갑자기 또 뵐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고받죠.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마이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이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하는 천연 발효빵입니다. 일반적인 재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개제 깨끗한 생각 2020년 12월 27일 정오 직전의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은 텅빈 쇼핑몰 서울 지역의 한 대형 쇼핑몰을 찍었습니다 정말로 썰렁해요 같은 날 오후 3시 지나서 나온 아시아투데이의 기사 복합 쇼핑몰 백화점에 인파 몰려 구멍난 방역 서울 지역의 똑같은 대형 쇼핑몰을 똑같은 위치에서 찍었습니다 정말요? 사람이 겁나 많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서 찍을 생각을 했지? 예측되는 곳은 신세계 영등포점입니다 다급하게 잘 보이는 문으로 들어갔을 때 타임스케어에서 사진 찍자라고 폼 잡으면 나오는 위치가 거긴가 봐요 연합뉴스 기사 기자는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백화점 오픈 직전 혹은 직후에 사람이 많기 어려운 타이밍에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말로 하면 유도신문 같은 거죠 아시아투데이 기자는 방역이 망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자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기는 어렵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NPC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올라가면 보도를 안 할 거고 타국 대비의 방역 성과가 좋을 때는 피해 사례에 집중을 할 거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잘 이루어지면 백신 맞고 집에 가다 배탈이 난 10만 분의 1을 말할 거고요 도움말을 얻기 위해서 안티백서의 인터뷰도 기꺼이 쉽겠죠 이 언론인 혹은 여기에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은 지금이 싫고 대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은 죽을 때까지 지금의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는 게 독특한 점입니다 자기들이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집권을 해도 그들이 올바르지 않으며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사회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얕을 때 대안으로 호출되어서 떠오는 표상이 국내에서는 이인재, 정주영, 정몽준, 안철수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안의 실체가 다 다른데 평균을 냈더니 바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불만을 가진 모두가 다 바보이기 때문인가? 전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저 정치의 결과물이라는 게 적당히 높지 않은 수준 어딘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게 특성이죠 그 특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뉴스 아카이브 보시죠 2006년 1월 1일 스웨덴의 리카르드 팔크빙에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적당의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시작했는데 사실 해적당은 꽤 그럴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생겼습니다 만들어지자마자 유럽 전역에서도 인기가 높았고요 바로 그해 스웨덴 의회 선거에서 3만 표를 받을 정도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녹색당과 같은 국제정당으로 발전하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에서도 의석을 확보하고 아이슬란드에서는 무려 원내 2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떨어졌지만요 독일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이 있습니다 아직도 독일이나 아이슬란드, 체코 등에서는 원내 정당이고요 대체적으로 2011년에서 2015년 즈음까지 특히 위세가 무서웠고 세계의 다른 정당들이 해적당 때문에 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당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적당이 그렇다면 주장하는 바가 뭐였는가? 노략질이었는가? 원피스였는가? 고무고무였는가? 쉽게 말하면 카피레프트입니다 카피레프트 열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피레프트 열매를 먹은 사람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카피레프트 열매를 먹은 사람이 아무리 곡을 잘 써서 장사를 잘해도 5년 뒤에는 카피라이트가 풀리죠 노래가 공짜가 되고 그리고 소스크도 짜고 있으면 그게 전세계 공지로 올라가고 설계도가 공짜가 되고 다만 이 카피레프트 해적당이 주장하는 카피레프트는 리차드 스톨만이 주장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일단 저작권의 유효기간을 사후 70년이 아니라 공표 이후 5년임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특허권은 종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기업이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무기가 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특허권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특허권을 사들이거나 이걸 가진 사람의 적을 사버리거나 아니면 이것을 돈의 힘으로 빼앗아버리거나 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바꿀 수 있을까 해적당의 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네, 특히 주목하는 것이 의약품의 특허지도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조류둑감이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해적당은 조류둑감과 같은 전 지구적 전염병에도 제약회사들은 특허로 떼돈벌 국리만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매우 고결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지금은 인류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맞기 급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못하죠, 지금은 또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해적당이 걱정한 것은?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논의가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특허를 유예하자, 특허를 적용하지 말자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도 있었고 제약해서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아닌 경우도 있고요 여담으로 2010년도 이때쯤에 해적당이 특히 유명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을 때 한국의 해적당의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나 오피니언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의 해적당이 생긴다면 그 당수로 누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안철수 대표였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총선이 끝나고 얘기했잖아요 보수와 진보는 집권 여당의 견제를 이유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잦아질 것이다 같은 이유로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대안을 원할 때 그리고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내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고 대안을 말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와서 우리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컨텐츠가 없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정관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드디어 사람은 텅 비어있어도 돼요 새로운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안들을 사람마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꽉 찬 어떤 자루가 되죠 그게 안철수가 아니어도 좋아요 겁나 공허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을 담아놓은 자루가 되는 거예요 해적당도 그러한 인류의 시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괜찮으면 이쪽에서 나오는 말하는 대안들이 괜찮으면 트래디셔널한 정당들이 받아줍니다 네 트래디셔널한 정당들이 무조건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는 또 고를 만한 때가 되면 도를 고르겠죠 하지만 버리고 싶으면 버린다고요 해적당과 비슷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4년밖에 안 됐는데 해적당에 주목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디터가 말씀드려가지고요 다음은요 2018년 12월 27일의 뉴스입니다 국방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허용했고 평일 외출 외박 지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지금의 군인들을 혐오할까 봐 지금만 생각하는 건데요 군인들을 혐오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의 사병들을 혐오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뉴스를 보면서 우와 좋겠다 했던 건 진짜 기분이 좋아서였어요 제가 마치 제가 다시 사병이 된 것처럼 우와 좋겠다 잘됐다 가 다였어요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인권이 늘어나면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믿어요 언제나 믿어요 근데 저는 이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원래 예비역들은 특히 병장들 전역하기 전에 훈련 빡세게 해달라고 전역하고 소원술을 쓰고 전역하고 예비역들은 장난 삼아서라도 요즘 군대 편하네 이런 얘기하고 놀잖아요 근데 이 기사 떴을 때 그 당시에도 댓글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저렇게는 해줘야지 잘됐네 저런 건 해줘야지 이런 식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비역 사람들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랐었어요 사람들은 믿어도 됩니다 네 실제 시행은 몇 달 뒤에 됐고요 처음에는 다소 놀랐었는데 이제는 익숙하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엄마 아빠들과 청년층 위주로 익숙하죠 그렇죠 사실 가장 안 익숙한 게 제 나이 또래들일 거고 게임하다 보면 열실하고 나가야 된다고 군인들이 우수수 빠지는 순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 내에서 부조리들이 또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커뮤니티를 고립시키지만 않으면 미친놈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와이파이나 데이터 셔틀이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다 그냥 무제한 쓴대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생각해보면 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효과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영내 폭행이나 군무 이탈 성범죄 부적응 등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미래의 언론은 그럼에도 존재하는 군무 이탈 영내 폭력 성범죄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숫자로 비교해보면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미친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한동안 미친놈이 많으면 언제나 소수자에서 색출을 하려고 애를 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군내 성범죄도 성소수자를 탓했어요 하지만 성범죄는 성소수자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강간범이 일으키는 거죠 네 줄어요 자유를 주면 그리고 왜 군대에 있을 때 사고 사례 매달 뉴스 나오는 거 보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거 브리핑도 하고 사고 사례 뉴스도 나오고 통계치도 막 붙어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사고의 원인에 압도적인 1위가 애인이에요 애인 아 맞다 또 에디터는 GP라 사고 많은 곳이라 정확히는 GOP고요 GOP라 많이 봤어야 했겠네요 근데 이제 애인하고 연락이 끊긴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거의 모든 사고였거든요 그게 압도적인 1위였는데 이제 핸드폰만 지어줘도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으로 지목된 부분은 도박과 보안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점이 훨씬 크고 애시당초 보안 위반이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게 병들이 다루는 보안이 그렇게 중요한 보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그리고 또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네 장점이 훨씬 커서 전체적으로 반응은 호의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여전히 불만을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장상 네 휴대폰 사용과 더불어 위수지역도 폐지를 했죠 그래서 주변 상권은 여느 때와 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위수지역 폐지에도 반발을 하고 장병들이 화상통화 때문에 외출 외박을 안 나와서 매출이 줄었다고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네 화천과 양구는 아예 군보대가 해체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는데 이런 왈가왈부가 올해 코로나19로 다 덮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문제는 지역의 또 다른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은 지역민과 지역정치권의 숙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자본과 화천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토마토축제와 산천호축제만으로 위수지역이 벌어들이던 돈을 다시 벌어들일 수는 없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위수지역을 다시 정한 다음에 다시 그동안 병사들에게 주었던 자유를 다 뺏어갈까 그것도 전혀 옵션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 보면 망하는 상권이 있죠 붙잡을 수 있는 버스는 아니죠 이런 류의 진보는 환영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빴던 게 좋아지는 정말 나빴던 게 좋아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상하게 환영받지 않아요 딱히 시끄럽게 퍼레이드 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므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에디터가 알려드린 대로 문제 해결이란 낮아지는 범죄율 낮아지는 부정적 지표 같은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사회에 돌아올 뿐입니다 한국 남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국 남성의 크나큰 변화가 된 계기가 지나간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요즘에는 평일에도 외출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간 끝나면 기사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본 게 이렇게 되면 말뚝박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갈 수도 있겠네 싶더라고요 군을 좋은 직장으로 만드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아카이브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이렇게 마무리했고 2021년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상하죠? 저희는 녹음하는 시점에 아직 2020년입니다만 엄청 추운 그날입니다 그런데 하나 그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추위 대위를 잘하셔야 되고 당연히 동파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실 거 참 많잖아요 그것만 되면 저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겨울에 추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2020년 여름에 아주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추웠던 곳이 10년 후 20년 후에 예전처럼 계속 춥다는 건 인류가 지구를 지키는데 성공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마음이 쓰이는 거는 뭔데요? 그 요파씨 사형 당첨자에게 아까 커피를 보내드렸거든요 아 네 커피 비누에서 터치커피를 보내드리죠 얼까봐 받으셨을 때 살짝 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으므로 적당히 냉장실에 넣어서 드시고요 네 395회에서 문제없이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정은혜 무인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그때그때 녹음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시절이 시절이라 정말 못 뵀거든요 네 친해지느라도 만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섭외할 때 그리고 끝나고도 뭐 뭐 저 술 잘 드시는 분은 뭐 엄청나게 한잔하고 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못 만났어요 정은혜 무인은 상황이 멀쩡해지는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나중에 제주도 가서 인사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무인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책 싸움의 기술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셨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랍니다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청취율과 무관하게 언제나 제 평생을 바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들어놓잖아요 그것은 알기 싫다 해서 진짜로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정은혜 무인을 통해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394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옛 얼굴 새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윤세맨 리더와 유승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새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Flawless victory Flawless victory XSFM